어디 어디 갔었어요 아 사상에 있었어요 네 사상에 갔었는데 아 사상에 있었어요 오케이 내일은 틴이 준비해요 아 네네 거기 틴이 구글 이거 구글 도큐멘트 사용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구글 도큐멘트 해서 내가 이메일 가르쳐 줄 테니까 이메일 내 이메일로 공유해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보내준 유튜브 영상 그거 하면 돼요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 네네네네 오케이 사진 얘기 조금 하고 해요 네 또이세 노이 카오탱엔 여기는 푹곡에 있는 분자 하노이 식당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푹곡에 있는 분자 하노이 식당입니다 네 여기에는 여기 푹곡이 푹곡에는 네 아 네 네 예 괜찮을까요? 트ung교에서 우리는 Oxfam입니다. OK. 잘 가겠습니다. OK. 추억입니다. 다일라 관 문자 그러면 트윙베스로 하나 얘기해 줘봐요 모 카우 트윙베스 네 과 문자 하나에요? 과 문자 하나에요? 문자는 맛있습니다 네 이거에요? 네 맞아요 네 좋아요 문자는 맛있습니다 모 카우 트윙베스 하나 할게요 네 사진 오른쪽 아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진 오른쪽으로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래 아 사진 아래에 네 오른쪽 사진 오른쪽 아래 네 오른쪽 아래에 두 사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아 트윙베 네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판 안 오른쪽. 왼쪽 아니야? 왼쪽. 삐아가 오른쪽. 아래가 밴드. 삐아가 오른쪽. 오른쪽이 뭐예요? 왼쪽 멘타이, 오른쪽 멘파이. 아, 멘타이, 멘파이. 아, 그러면 위아 조이 하면 아래.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위아 조이. 아래에 고하이 노이 당 노이. 오케이, 오케이. 당신께서 뒤집으신 것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거 하나. 한오이 가게 앞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많이 있어요 아, 뉴마이, 오케이 네, 뉴마이 여기 써줄래요? 한 번? 내가 읽어볼게 아, 네 비앤측, 비앤측 앞에, 관 분차 한오이 오, 뉴, 뉴, 마이, 쇠마이, 쇠마이 비앤측, 비앤측 관 분차 한오이, 오, 뉴, 쇠마이 오케이, 오케이, 망, 됐어요 목가이 쇠한, 까우 쇠한 맞은편 가게 이름은 보토관입니다 다시 한 번 맞은편 가게 이름은, 맞은편 식당 이름은 보토관입니다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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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이름 식당 이름은 보토관입니다 오케이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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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 네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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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 이라는 말은 건너편 이렇게 해도 되요 같은 말이에요 맞은편 여기 그 오토바이 나를 더 배정 comun threatened Girls 직원gypt 자랑 цвет 풍병의 맞은편 해무기 zano cutting it 저번에 너무banuta 부부들 그리고 뉴욕이, 많은 사람들이 온 카페 커피를 마셔요 무에쌍, 저녁에 온 카페 어디에요? 여기에서 커피를 마셔요 이거 써줄래요? 많은 사람들 무에쎄고 뉴욕의 온 카페 보다이 하나 더 갈게요 도로 위에서 도로 위에서 도로 위에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도로 위에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위에 덴 덴 마우덴, 마우덴 검은색 안 정도? 아나 아니요 덴 센, 센 중 검은색 차 아 가만 아, 차 차 자동차 아 네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말로 아, OK 보다 휠? 어. TNB에 써보세요? 음. TNB에 써보세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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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응. 지나가다. 달려가다. 지나가다. pase을 때.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차순과 여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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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차순을 말하기 전에, 남차순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남차순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남차순이 없을 수 있어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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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 이거야 타이 태국? 태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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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로 시작하는 말 한번 써줄래요? 나도 써볼게. 타이란, 타이동. 그런 것. 타이동. 타이동. 한번 써보세요. 여기. 나도 써볼게요. 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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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러메. 타이동. 타이동. 또 뭐 있을까요? 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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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동 뭐예요? 써봐요. 산업빙. 황태자. 황태자. 태군. 타이동. 태군. 황태자. 타이자. 태수. 황태자도 있어요. 황태자. 이름도 있어요. 이름. 만약에 태식.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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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예요?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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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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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녹이래요? 태희. 안되요. 그럼 뭐라고요? 태희. 태희. 예를 들어 한국사람 이름이 호,태,일 이래요 그러면 호,다이,앗 이래요 아,이,사,일 이래요 근데 베트남 사람의 이름은 좀 달라요? 달라요 아,오케이,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공부해요 두 개만 하면 되요 네 네 네 회장 생태계와 회장 서식지에 연약한 군형을 보호하는 황공 보촌 노력이 지향 중입니다 마타샘은 다장성은 모천하고 어청에 지속가능한 관리를 모정하기 위해 회장 모호 구역이 천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장 오염은 졸리고 책임 있는 관광은 촉진하는 계획은 미래 세대가 증긴 수 있도록 마달은 모호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나 또 찾았어 생태계 태평양 태평양 생태계 여기 나왔잖아 혜신 따이 생태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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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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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읽어봐요 trên 벽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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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맞아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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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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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글 읽어볼게요. 텐글 읽어볼게요. 텐글 읽어볼게요. 가능한 한국말은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보통은 보호. 보통은 보호.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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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신밭 생물의 용성하는 서식지. 사는 곳.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젠카이. 연약한 당독. 당독. 중당독. 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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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담바오 관리 가능 또 효과 효과를 갖기 위해 효과죠 이거? 효과 효과 응 가능한 관리 담바오 담보, 담보하다 그거 관리를 갖게 갖다 그 다음에 생물학 다양한 생물의 다양한 생물의 다양한 보존을 위해서 셀럽, 담덕, 떡, 셀럽 뭐예요 셀럽 설정하다 설계하다 구역을 선정하라 보호구역 이거 보호구역 보호구역 바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라 셀럽 설정했습니다 모이라 이거는 게다가 모이라 게다가 각 쌍겐 네 지암 줄이다 잠 줄이다 감소 쌍겐 담비에엥 오염 해양오염 오염 targets 떡따이 요리 떡따이는 촉진하다 촉진 아 촉진하는 그 lekrast rework 네 촉진은 이렇게 많게 하다 육다의 주립, 관광을 높이다, 멘붕 지속가능한 책임 냠바오, 책임 냠바오베 냠바오베에요? 냠바오베는 뭐에요? 냠배 냠바오베 중깐 중깐하러 员 뇰바오 냐니다 뇰바오 뇰바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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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따로 계획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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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붕당독 어 붕당독 독달 붕당독 독달 붕당독 독달 오케이 이거 내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구글 들어가면 구글 들어가면 구글 들어가면 구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여기 요거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독스 있어 독 요거 클릭해서 이거 이거 선택해요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선택하면 이거 새로 이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준비해요 요거 하고 이름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리네임 하면 여기에 내 이름 하나 이렇게 경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 이름으로 본인이 직접 만들면 돼요 그곳에 그러면 이렇게 경 있어요 그리고 파일에 여기 share 있어요 네 여기 share에서 share with others 눌러서 마이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을 누르면 돼 내가 이메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메일 누르고 클릭하면 내가 그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아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공부해요 깜피해 네 내일 봐요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